남원주 역세권개발투자선도지구에 건립되는 창업지원허브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.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,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창업지원허브에는 입주기관들의 업무 시설을 위한 것들뿐 아니라 시민과 입주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시, 회의, 휴식 공간도 들어섭니다. 원주시는 창업지원허브가 건립되면 청년 창업정책 추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